자 많이 무섭긴 하지만 아웃라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많이 있을거라고 이렇게 막 걱정이 되요. 똥그르르 님 어서오세요. 자 옵션 서브 타이틀 서브 타이틀 쇼 서브 타이틀 아 걱정이 되네 제가 공포 게임을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분이 어 신청해 줬어요 이 게임을.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정작 그 분은 안 왔어 근데 어 제 계획에 이게 그라운 게임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일단 해보도록 아 길찾기가 어렵대? 자 귀비게이션 귀신 따라가면 어 길이 나온다는 공포게임의 어 룰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웃래스트 어... 인텐스 처음부터 바뀌고 있어 곤 그래픽 섹 섹슈얼 컨텐츠 스트롱 랭귀지 플리스 인조이 자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 무섭고 그 다음에 어... 성적인 어... 그래픽을 포함하고 있으니 아 그리고 강한 어구를 포함하고 있으니 부디 즐겨달래요 그리고 어... 포 앤 인테레스티케이티브 어... 인베스티케이티브 리포터 어... 당신은 어... 어... 마일스라고 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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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이 리포터 수사관 응 지구가 지금 뭐 지옥으로 바뀐 무엇을 여행하게 된대요 그 기자고 그 조사하기 위해서 anyway willing to risk digging into the stories in no other journalist 아무도 경험하지 않는 이야기를 파는 조사하는 위험한 위험을 무릅쓰고서 you will seek out the dark screen 어두운 과거를 파내야되고 mount with massive 뭐 그렇대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대요 여기까지 당신은 마지막에 당신은 오지 선택할 수 있대요 달리거나 숨거나 죽거나 예 싸우진 못하네 예 싸우진 못하네요 달리고 공포게임에 보통 싸우는게 많이 없죠 정말 공포를 공포만을 느끼게 하는 게임 아 아 시작부터 좋지 않아 시작부터 좋지 않아 자 마운틴 매시브 마을 이름인가봐요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암틴 매시브 마을 이름은 링크 클리어 이 전화를 샘텐버 새해 트웬티넷 트웬티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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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안아호 넌 넌 날 몰라 헤브투메이크 투 디스케 빨리 어 데이 마이트 어 모니터링 어 모니터링 어 조사했다 지켜보고 있다 아이디 투윅 어 소프 소프트웨어 컨설트 시스템 마운트 매시브 시설을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2주간 지금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들이 정말 심각하게 이 지금 모든 걸 부수고 있어요 그렇대요 테러블 띵 심각한 무서운 이곳에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돈 언더스탠드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만 돈 빌리브 하프 더 띵 알겠어 내가 본 거를 어 믿으려고 하지마 닥터 스토킹 어바웃 드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의사는 테러블 랩 피 고잉 투 딥 깊게 그리고 파인딩 썸띵 찾아 무언가를 어 뭐 기다리는 걸 마운트레인 마운트레인 피플러 빙허드 앤 고아버이스 마이킹몬니 아니드 투 더 비 익스포 어 이게 밝혀지길 원한대 여기 뭔가 일어났는데 밝혀지길 원한대요 자 건전지 플레스 눌러주세요 자 오케이 바로 이 이곳이구나 아 오브젝트 업데이트 유어 리포트 노트북 이거 이걸 누르고 모트북이 되고 유 노트 어 픽 어 이거는 노트 어 내가 주신 노트를 이거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런 거고 음 노트 그 다음에 어 이걸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아 오케이 아 소리부터가 소리 좀 줄일까 소리 좀 줄일까 볼륨 많이 좀 줄이죠 아 무서워 세이브하는 거는 아 바로 거 없네요 오토 세이브인 거 같네 세이브하는 건 따로 없어요 여기 못 들어가 아 내가 보여 아 제길 내가 보여 아 정말 진짜 내가 보여 아 나 진짜 아 내가 보여 음 뭐야 지금 문이 닫힌 거 같은데 저절로 어 이거 안 안기 이거 점프하기 점프하기 점프는 한 이 정도 할 수 있네요 점프하기 한 20cm 할 수 있어요 아 15cm인가 한 15cm 할 수 있네요 점프 아 이게 이거고 아 이건 옆으로 보기구나 예 역시 공격자리는 없어요 공격자리는 없어 공격 공격자리는 없어 오토 지금 시간은 계속 가고 있네요 아니구나 내가 이걸 들어야지 가는구나 어 여기서 아까 뭐 그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아 이건 확대 확대 거고 이거 뭐 아까 변하는게 있던데 아 이거구나 오케이 일단 좀 살펴볼까요 아 무서웁니까 건물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나 여기 지금 잠겨있구요 X 도어 도어 열때는 X 어 뭐야 이벤트 레코드 에이딩 노트 이건 노트북 어 아 내가 쓴거구나 I start feeling sick just looking at this place 이 장소를 보는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아픔을 느끼고 있어 마운트 메시프를 알려봤는데 이 말은 shut down 어 어 정지됐어 에임 어 스캔달 스캔달 거버먼트 스케어 어 스케어 시인 이 장소로는 1971년도에 어 폐쇄됐다는 것 같아요 그 리 오픈 어 이거는 2009년도에 다시 열렸는데 어 어 어 셀폰 리셉티션 컷오프 어 어벨핀 마인 마일 아웃 뭐 뭐 어 어 뭐 마지막 그 핸드폰 시그널이 어 뭐 이게 뭐 끊어졌다 뭐 잡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뭐 뭐 이런 트랙 리코드 이것을 녹화해서 어 디스그스팅 프로파이 프로핏 어 체채 체리티 뭐 이렇게 밝혀린다는 뜻인가 트랙 리코드 번네버 이고 이 장소는 어 결코 뭐뭐하지 않냐면 생각하지 another 어 뭐 ً my only talking 최고의 어 이야기를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뭐 내 기사 뭐 그런걸로 일단 집이 큰게 하나 있어요 불 이 켜져 있죠 어 불이 이 여기 여기 꼭대기층 세군데 2층 4층 그 다음에 6층 2층 4층 6층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3층 불이 켜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집이 있네요 총 3개의 집이 있는 것 같아요 달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달릴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달리는 건 달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투 런 홀드 LB 아 이게 달리는 거구나 군인 군용 자동차네 이거 서플라이 뭐 뭐 없네 뭔가 여기서 지금 어 무전 소리가 나는데 자 일단 가장 큰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2층 어? 뭐야? 이건 왜 한글로 돼 있어? 2층 3층 3층 아 이게 0인가? 맞는데 층인데? 요 층 층이죠 층 2층 3층 3층 아 그런가? 그래서 2층 3층이라고 하는 건가? 또 1층 5층 5층 3층 5층 5층 이 쪽으로 밖에 지금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여기도 못 들어가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어 여기 들어가는 데가 여기도 잠겨있는 어 여기 아 나 하기 싫다 하아 아 정말 정말 아 거짓말 안치고 혹시 얼마요님 이거 해보셨나요? 보기라도 하셨나요? 아 이거 좀 보시거나 아 그런 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좀 아시는 분 일단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아 다 봤어요? 아 다행이다 보긴 했어요 그래도 어디에 뭐 무서운 거 나오는지 알겠네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헉 헉 헉 헉 허엇 헉 흠 헉 헉 헉 예 좀 알려주세요 귀신이 모나 그 갓갓톡티 되게 많나요 이거 갓톡티 갑자기 나오는거 엄청 많아요? 아이템 얻는 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거 같은데? 아 그런가요? 우리 이럴때는 그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붕붕붕 꽃향기를 맞추면 힘이 생고 맞아놓자 꽃마차 자 멈춰자 바스만은 세계여행 우리도 함께 가지요 꼬마차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꼬마차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랄랄랄라 피가 총알자국이죠 총알자국이 이건 정면에 나있고 이건 지금 정면으로 나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총알자국인데 같은 총알자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쪽에서 쏜거야 이쪽에서 쏜거야 이쪽에서 이쪽에서 쏜거야 저게 비켜나가면서 그렇게 되죠 여기 뭐있네요 자 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거래요 피 발자국이 여기 여기에서 총을 맞은거야 지금 맞죠 여기서 총을 맞은거야 지금 여기서 총을 맞고 총이 여기로 튀고 가다가 여기서 쓰러진거야 지금 여기서 쓰러진거야 지금 여기서 쓰러진거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쪽으로 간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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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위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저 조심해야 돼요 어? 이거 건전지 왜? 이건 뭐야? 새우 아니야 새우? 새우 같은데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야 지금? 내 발자국 아니지? 내 발자국 같은데? 그러네 내 발자국이네 이건 내 발자국이 어떻게 못하나? 이곳에 잠겨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이렇게 된거죠 아이 설마 아이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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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누가 있어요? 두브 vostroodle 이건 뭐야? 뭐 사진을 걸렸는데? 없죠? 어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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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서 떨어진거지? 목이 없어요 거꾸로 매달린거 같은데 목이 없죠 지금? 이것도 배터리 때문에 빨리 가야겠네 다 목이 없어 목을 여기다 넣어놨어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1970몇년도에 여기가 뭘 다쳤어요 어떤 이유는 이게 폐쇄가 됐거든요 이 마을이 근데 사람을 사람 목을 잘라다가 저렇게 지금 여기서 지나갈 수 밖에 없겠는데 어 살아있네요 어 살아있네요 이 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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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반대와 위치함! 여기두고있었는데? 아 이 사람 왜 여기 왔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이 사람 1900 그 이게 이 마을이 폐쇄가 됐는데 어 2009년도에 2009년도에 다시 오픈이 됐어요 폐쇄됐던 걸 근데 어떤 연휴인지 몰라도 모든 통신이 다 끊어진 거야 이 사람이 기자예요 기자 그러니까 조사 기자 조사 기사 기사 조사관 기자예요 기자 한마디로 그래서 뭐 마지막 특종을 잡겠다는 생각에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온 건데 이제 바로 나가야 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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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 얘다 얘가 괴물인가 보다 자가 부zelه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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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zt 내 영혼을 보내주세요 내 삶을 보내주세요 너의 영혼을 보내주세요 이거 지금 방금꺼는 조금 놀랐어 조금 많이 놀라진 않았고 조금 놀랐어 뉴 오브젝트 이스케이프 더 자 여기를 탈출하래요 이 말을 탈출하래 아임 인사단 안에 있다 바비스 에브리웨어 시체가 모든 곳에 있다 블러드 피 피와 시체가 모든 곳에 있다는 것 같은데 번 마크스 모든걸 태운 뭐야 헤드인 헤드 라인업 머리를 한줄로 세워놓고 마치 병처럼 뒤에 파 파에 데드 뭐 사이언티스트 뭐 뭐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과학자들이 걸려있대 그리고 프롬더 어 어디 가려있는가 칠링 뭐라고 저거 뭐라고 하는데 대여우 어 밴드 묶여있대요 세입 어 뭐라고 적혀있냐 어 이 마을 시스템 어 그리고 롱타임 에모 헤드 어 어 어 어 약간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어 이 꽃은 어 일종의 전략적인 어 컵 핀 라이크 피그 온 더 스피트 텐스민 어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겠다는데 이거 나가거나 아니면 죽겠다는데 누가 범인인 줄 알겠네 이제 별로 놀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제 아니 맨 처음에 정체가 그 무서운거지 정체를 알고나면 뭐 그 깜깜 이제 갑톡티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애 여기서 나가야되는데 여기가 문인 것 같은데 경첩을 다 달아놨네 경첩을 다 달아놨네 화장실 어 여기 뭐 있는데 자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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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어두운 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있어요 너무 어두워 그쵸 잠깐 붕 붕 붕 붕 아주 작은 자동차 자동차가 나간다 붕 붕 붕 붕 꽃향기를 넣트려 미미슨 꼬마 자동차 엄마 찾아 멈춰져 엄마 쓰는 셀룸에 우리를 함께 이룬 부산 권천지 같은거 없나?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귀를 틀어라 제가 중간중간 노래 부르는거는 조금 이해해주세요 고마 책에 나간다 귀를 틀어라 그래야지 안 무서워 음? 뭐야? 아 이거 할수있다고? 여기 뭔가 있네 자 다큐멀스 음 워커 걷는자 몰피닉 엔진 액티베이트 음 D2000RPM 프로그레스 비욘드 스테이지 3 홈멀 스킬롤 에이지 엔진 액티베이트 그런거 같은데? 워컬소임 인터뷰 이스트로 이스트로 건전지 같은거 있을줄 알았는데 없는데 잠겨있구요 이 가운데 점은 뭐지? 안녕 어 살아있네 어떻게 살아있는거야 말 좀 해보셔 아직 안죽은거 같애 너 근데 나 이렇게 있다가 뒤에 덮치거나 그러는건 아니지? 넌 괴물 안같은데? 좀 볼까? 아 입쪽을 지금 다 구워당했네 눈도 파져있고 귀는 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안녕 헤이 왜 반응이 없어? 야 왜 반응 안하냐 얘는 팔짤리고 얘네들 뭐 무해한거 같애 이렇게 주인공이 막 숨소리가 거치네 뭐 건전지였나? 건전지 건전지가 얼마 안나왔는데 이거 밑으로 가면 갈 수 있나보죠? 저기도 있네 되게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뭐라고 되어있는거야 카드키? 어 내 그림자잖아 카드키면 아까 어디를 지금 여기 건전지 같은거 있나? 건전지 같은건 없네요 너무 어두운데? 조금 그래 이거 좀 높여볼까? 브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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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는건 없나본데 혹시 코리언이 있나? 쩝 킥카드가 있는데 킥카드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킥카드가 아니라 그거 이제 그거 스태플 Tá 쟤네들은 정신줄 놓은거 같아요 엇 어! 갑자기야 야 왜그래 같은 사람들끼리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고맙겠었어요 왜 건전지가 없네 여기 뭔가 카드 키로 갈 수 있는곳이 있나 저기 가는 길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아까 여기는 그 아까 반대편이고요 아 저도 감기 걸렸는데 이 밑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장조했네요 안에 뭐 있나 물이고요 밖으로 나가는 길이 살짝 뚫려 있긴 한데 이걸 왜 여기서 지금 알러? 잠깐만 뛸 때? 아 아 뒤를 쳐다볼 수가 있는 거구나 야 이 뒤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더 무섭겠다 그냥 뛰는 게 낫지 뛰어 뛰어 왜 안 뛰어 예를 들어 다 생존자 같은데 우리는 이걸 선택하지 않았대 우리들은 워커들한테 죽는 걸 선택하지 않았대 왜 우리가 이래야 되니 음 음 인벤토리 더 키 세크리티 컨트롤 예전하게 이게 지금 뭐든 건데 워커더 헤렌 그랜트 아 다시 막혔어요 코가 음 음 혹시 내가 막히면 어 뭐야 이 지역으로 갈 수 있나? 못 가는데? 야 문 좀 열어봐 여기 못 가는데? 아하 여기구나 세큐리티 음 뭐 있는데? 아 숨을 수가 있네 역시 공포게임에선 숨는게 있어야지 아 문 좀 닫고 혹시 모르니까 어 커피가 그대로 있네 아이고 숨어 아 싸우지 말고 숨을 해요 아 저 녀석이네 아 저 녀석이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거 아냐 아 응 아 아 으음 아 어 하 . . . 가 임마 빨리 적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일단 싸우지 말래요 구름가자님 어서오세요 싸우지 말고 숨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건전지 없어졌나 건전지 물을 누가 닫았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 잠깐 쉴까요? 아 아 아 아 아